2부입니다. 1부는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 놓을게요. 정말 많은 분들이 댓글 남겨주셔서 정말 많이 놀랐고 또 감사드립니다. 또 저희 엄마를 위해 남겨주신 댓글들 하나하나 제 마음에 깊이 새기며 아빠랑 최대한 좋게 대화를 한번 풀어볼게요.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집안에서 말썽만 부리던 그런 사람이라 엄마도 웬만하면 저한테 할머니 이야기는 안했거든요. 그리 되면 제가 또 나서가지고 확 들이받고 했으니까요. 그러다가 이번에는 너무 답답했는지 말을 했던 건데 그래도 저한테 신신당부했어요. 지금 당장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추석 때 집에 내려오면 그때 아빠랑 이야기 한번 해봐라 이렇게요. 다들 많이 답답하시겠지만 저희 엄마는 늘 그렇게 살았던 분이고 또 당신은 할머니를 모실 마음이 전혀 없지만 직접 아빠한테 이런 이야기 해봤자 부부싸워만 할 게 뻔하니까 그냥 그런 걸 피하고 싶어 했거든요. 거기다 이미 시가 즉 저희 할머니한테 대일대로 대인 사람이라 주도적으로 본인의 의견을 내기에는 이미 너무 많이 지쳐있는 사람이에요. 하이C 글을 접다보니까 요즘 우리 엄마 하루하루 어떤 마음이었을지 또 아프고 걱정됩니다. 제 마음 같아서는 지금 당장 아빠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도대체 아빠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을 했냐 이렇게 따지고 싶고 또 어머니 어쩔 거냐 이렇게 물어봤던 막내 삼촌도 그래요. 무슨 의도로 삼촌이 무슨 자격으로 그런 소리를 한 거냐고 따져보고 싶다니까요. 하지만 또 그렇게 되면 왠지 우리 부모님이 욕을 먹을 것 같아요. 자식 농사 망했다 이런 소리 들을 수도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지금 정말 억지로 참고 있는 거라고요. 물론 옛날 같았으면 앞뒤 안 보고 바로 들이받았겠죠.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부모님 입장을 먼저 생각하게 되고 또 그러다보니 막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 이런 게 막 쉽지가 않아요. 저희 자매가 평소 아빠에 대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. 딸내미들한테는 둘도 없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빠지만 엄마 남편으로서는 진짜 빵점이다 이거요. 자식들한테는 늘 다정하고 자상한 하늘의 별도 딸도 다 따다 줄 것 같은 그런 아빠지만 아빠 집 그러니까 엄마의 시가죠. 거기 일과 관련된 것만큼은 뭐랄까 옛날 사람 특유의 그 고지식하고 가부정적인 면이 있어서 엄마를 늘 힘들게 했어요. 할머니 모시는 건 반대지만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아빠 마음이 덜 상할까 이게 지금 고민입니다. 엄마한테는 빵점짜리 남편이지만 그래도 저희들한테는 사랑 가득 주며 예쁘게 키워준 저희 아빠니까요. 솔직히 할머니 모시고 오면 나 아빠랑 영끊고 안 볼 거다 이런 말은 절대 못할 것 같아요. 자식 키우겠다고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겠다고 오늘도 열심히 밤낮으로 일만 하는 우리 아빠인데 그런 사람한테 이런 모진 말을 하면 자식새끼도 아니죠.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흐지부지 넘기지는 않을 겁니다. 아빠만큼 소중한 엄마가 고생할 게 눈에 선한데 그런 미친 꼬라지 절대 가만히 두고 볼 수는 없는 거죠. 모시고 있다가 행여 할머니한테 감기라도 들어가면 아니 노인네 케어 제대로 안 하는 거 아니야? 밥 잘해가지고 먹이는 거 맞아? 등등등 모시고 살면서도 욕망 먹을 게 뻔한데 미치지 않고서야 이걸 두고 보겠냐고요. 그리고 엄마가 외출이라도 하면 그 빈자리는 신호집이 10분 거리에 둔 어? 제 동생한테 떠넘겨질 게 분를보다 뻔하고 우리 가족들의 안녕을 위해서라도 이거 절대 허락 못해요. 일단 나 아빠랑 좋게 대화로 풀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그래도 안 되면 그땐 정말 오직 엄마의 정신나간 딸년이 되겠습니다. 많은 관심과 좋은 정말 감사했어요. 뒤에 최종국이 있습니다. 댓글 1번 야 보는 내가 열불이 다 터지니 이 내용 그대로 아빠한테 단단히 말해요. 그리고 정신내간 막내 삼촌은 어쩔 거냐고 물어봐요. 이 미친 것들이 자기 큰형님을 개호구로 아는 것 같은데 쓰니 아빠도 정신 좀 차려야 돼요. 왜 이래? 2번 추각을 보니까 쓰니 아빠가 뭘 믿고 이렇게 독단적인 건지 다 알겠습니다. 독불장군 부친의 딸이나 모친이나 회피형이라 뭐 더할 나위 없는 조합이네. 그냥 평생 그래왔던 것처럼 계속 쭉 그렇게 사세요. 호구처럼. 3번 자신 용사 망했다면 소리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정말 억지로 참고 있는 거예요. 님 등신이에요? 아버지의 엄마의 딸년까지 전부 다 하나같이 등신들인 거 인정받으려고 글 쓴 겁니까? 그런 소리 들을까봐 참는 거라고 진짜 웃기고 자빠졌네. 그냥 호구들이라 대응이 안 되는 거지. 말 똑바로 해. 그딴 소리가 무서워. 자기랑 며느리를 학대한 어머니를 지 마누라한테 던져놓을 거고 엄마도 그런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꼴보기 싫은 시어머니한테 욕까지 얻어먹어가면서 똥오줌 받으며 수발 들 거고 거기에 이런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입 꾹 닫고 있는 딸년들까지 하나같이 호구들 뿐인데 이런 글을 왜 쓰는 거예요? 열심히 댓글 달아줘도 내가 호구라 그런 짓 못해요. 이딴 소리 할 거면 왜 이딴 글을 쓰냐고. 안 그래도 더워 죽겠는데 더 덥게 만들어 보겠다. 뭐 이런 건가? 4번 동생들이 자기 마누라를 대놓고 무시하는데도 말 한마디 못하고 자기가 케어하지도 못할 거면서 붙을 때고 아픈 엄마를 모시겠다고 선언한 쓴이 아빠 또 그 모진 세월 참고 지냈으면 됐지 아직도 자기 의견 하나 내놓지 못하고 딸한테 SOS 신청해가지고 큰 짐을 지게 만드는 쓴이 엄마 끝으로 이런 상황에도 자기 아버지를 두는 하며 아무 말 못하고 있는 쓴이까지 세상에 이런 호구 가족이 또 있을까 끌 끌 끌 끌 끌 그래 이렇게 만만하니까 그런 말도 했었던 거겠지 5번 그래도 혹시나 했는데 그래 바로 이게 현실이지 개그지같은 거구마 끌 끌 끌 끌 끌 후기 지난 말 복구 엄마랑 통화를 했던 적이 없는데요 조금 전 엄마한테 전화가 걸려왔어요 할머니를 집으로 모시는 일은 없던 일이 되었다고 합니다 막내 삼촌이 저희 아빠한테 계속 연락하면서 아 엄마 어떤 식으로 모실 건데 어 설마 나이 많은 노인네라고 하루 종일 집에 가둬놓고 그럴 거 아니지 어? 막 이렇게 못살게 굴었나봐요 그리고 자식같은 막내 동생이 이따구로 나오니까 아빠도 이건 진짜 아니다 싶었는지 됐다 인마 어머니 안 모신다 그냥 병원에 모시는 게 맞아 이렇게 못을 박아버렸대요 엄마도 이번에 제대로 된 확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번에 저 말이 나왔을 땐 그냥 가만히 있었지만 한 번만 더 할머니 모시는 문제로 말이 나오면 당신은 그냥 가만히 있어 내가 이야기할게 이런 식으로 그때도 단단히 못을 박았다고 해요 저희 아빠 바보 아니에요 속 시원한 사이다 엔딩은 아니지만 어쨌든 할머니는 쭉 이대로 요양병원에 모시는 걸로 최종 결정 일단락됐습니다 내 일처럼 생각하고 귀한 의견 나눠주신 많은 분들 다시 한번 더 감사드려요 그럼 행복하세요 설마 이거 아빠 욕망갔다고 급조한 거 아니겠죠 아니길 바랍니다 댓글 1번 아니 근데 쓴이 막내 삼촌은 도대체 뭐야 진짜 미친 거야 그지 같은 게 지가 모실 것도 아니면서 전화로 감히 큰형님을 들들들 뽑았다고 지한테 모시려고 하면 바로 잠수탈 아가리 효자 새끼가 웃기고 자빠졌네 2번 하여간 주둥이만 조절되는 것들은 싹 다 그 아가리 썰어버려야 돼 쓴이 막내 삼촌 진짜 인간도 아닌 것 같네요 근데 쓴이 아빠도 잘한 거 하나 없어 편들지마 그 소리 들으면 먼저 자기 아내한테 이야기를 했었어야지 그걸 자기 혼자 멋대로 정하다니까 이걸 누가 좋게 받아들이겠냐고요 안 그래요? 아니 그전에 그냥 의논을 한다는 것 자체도 짜증이 올라와 혜택 받은 그 인간들한테 모시고 살아라 이렇게 소리쳤어야지 준 것도 없이 본인은 물론 아내까지 괴롭힌 사람을 모시겠다고 뭐 일단 잘 마무리가 됐다니까 다행이긴 한데요 나중에 이러다 또 헛소리하는 거 아닌지 살짝 걱정됩니다 원래 사람 쉽게 변하는 거 아니거든요 3번 이거 우리 엄마 이야기 같아서 너무 공감돼요 우리 집도 딸만 둘인데 세상에 딸내미 같은 것들은 필요 없다 이러면서 산모 미역국조차 못 먹게 했던 미친 할배와 할미 그러면서 며느리가 벌어온 월급봉투는 다 뺏어가고 승차권 살 돈만 빼고 나머지 돈 모두 다 가져갔다고 해요 그렇죠 옛날에는 돈을 월급봉투에 줬죠 그리고 그때 할배 나이 겨우 50이었대요 40대부터 일도 안 하고 자식들한테 돈 받아 먹으며 백수 생활을 한 거죠 특히 집안 장손인 저희 사촌 오빠한테는 맨날 아이고 우리 장손 우리 장손 아들이 최고지 딸 필요 없다 막 이러면서 그렇게 물고 빨았는데 어린 시절 이 사촌 오빠가 같이 가자 해가지고 오락실 따라간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걸 잡겠다며 찾아온 할배가 우리가 꼬셔가지고 오빠를 오락실에 데리고 왔다며 다짜고짜 싸래기를 날리더라고 그렇게 밑도 끝도 없이 우리 장손 이러고 살았는데 그 장손인 저희 사촌 오빠요 지금 나이 40 중반인데 유부녀랑 원나이트하다 걸려가지고 소송당하고 하고 있던 사업도 다 말아쳐먹고 결국 빚장이 돼가지고 인생 개막장으로 살고 있어요 지금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 그리고 우리 엄마를 그렇게 대놓고 무시하던 인간이 다른 며느리들 다 도망가고 쳐다도 안 보니까 그제야 아이고 우리 작은 며느리 이지래 어릴 때부터 이런 걸 너무 많이 보고 자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 외에 가끔 TV에 노인분들 슬픈 이야기 같은 거 나오잖아요 나 그런 거 봐도 전혀 공감이 안 돼요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지 여하튼 이 할배 몇 년 전 병으로 고생하다 죽었는데요 눈물 한 방울도 안 나왔어요 그냥 참벌받은 거라 생각했죠 또 그런 아버지한테 사랑 한 번 못 받았던 우리 아빠도 그래 끝까지 안 울더라고 뭐 당연한 결과겠지만 끝 끝 끝 끝 참 못된 인간들 많다 그죠 진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드라마나 어디 영화나 그런 데서만 할 수 있는 말이지 실제로 하기에는 너무 오글거리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 지금 이런 상황에서 누가 봐도 본인들만 혜택을 받았고 큰 형 큰 형수님은 고생만 했는데 대놓고 저렇게 안 보실 거야 이런 말을 한다는 게 현실에서 그걸 한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얼마나 오글거립니까 말이 나오겠습니까 드라마이나 나오는 말이지 근데 이걸 실제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지 머리를 한 번 열어보고 싶다니까요 아무튼 잘 됐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럼 좋아요 한 번 부탁드리면서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